서용원의 주력종목을 통해서 종목도 한번 살펴보시죠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관심있게 보는 종목은 첫번째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현대건설을 좀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두번째로는 SM 라이프 디자인 세번째는 PI 전단 소재 네번째는 한농 화성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와 엔터주가 편입이 새롭게 됐습니다 어떤 종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한농 화성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농 화성은 백터별로는 화학주로서 좀 형성이 되어있는 종목인데 엔컨닉께서 말씀하신 대로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 관련된 소재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한농 화성에서는 좀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현대자동차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좀 힘을 칠고 있고 동네 소재 및 장비 업체들도 차세대 배터리 생성에 조성이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한농 화성에 전고체 배터리 고분자 전해진 핵심 소재가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좀 거래가 좀 붙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 좋고요 그중에서 전고체 배터리 가소재와 가교재를 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튬 배터리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좀 전환되는 시기에서 지금 현재 좀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개발하겠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고 거기에 따라 주가도 최근에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점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전일 조금 눌림목 자리가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정권 자리를 이용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해 보신다라면 여전히 좀 상승 여력으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또한 뭐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M 그룹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인쇄 제조와 그런 콘텐츠 유통과 드라마 제작 이런 미디어 제작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대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11월 달에 한국의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되면서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대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매각 이슈도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는 좀 단발성 시세로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점들을 보신다라면 오늘 SM 라이프 디자인에 관심 있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